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보컬 트레이닝 받으러 선생님한테 가면 중입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사무실을 스튜디오를 이사를 하셔가지고 집하고 가까워요. 집하고 가까워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드레이닝 일상 드리고 이런거에요. 엄청 더워요. 음료수 샀어요. 음료수 샀어요. 음료수 샀어요. 음료수 샀어요. 음료수 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얘는 뭐지? 샌드백이 있고. 아니 음악 스튜디오에 샌드백이. 너무 예쁘다. 전화 넣었어. 엄청 좋은데요 여기? 우리 반쪽반이 우리 경치 여기 너무 좋네요. 진짜. 필링공사를 만들고 싶고 싶어요. 야 여기 이사 오고 싶다. 이사 오고 싶은데 여기. 부삭하며 왜 이사 오고 싶은데 엣 Singing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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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멈추는거고 이 정도가 줘야해 푸르면 안돼요 몸이 빠쌉 조심히 조심히 목을 댕기는 게 아니라 머리 위를 뽑아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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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년에 할 때 보다 고음이 죽었네 응 죽었어 좋아 오늘 맛보기 했으니까 여기까지